여기서도 초대 가수 한번 모시겠습니다. 저는 이 가수만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. 그리고 본인이 아픈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여러분 앞에 놨으면 가장 가장 즐거운 표정으로 율동을 하면서 노래하는 여러분의 목덩어리입니다. 현숙 씨가 나오겠습니다. 인생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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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생팀! 인생팀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백번 인사 잊지 마라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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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번 인사 잊지 마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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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번 인사 잊지 마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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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번 인사 잊지 마라. 부는 게 고 부분에 인생에 빠진 우리의 인생에 사랑도 챙겨요 전혀져도 행복할 때를